안녕하세요 몬스터님들 저는 개마마구요 이분은 개파파 이 아이는 길거리에서 구조한 블루힐러 맥스 이 아이는 LA에서 입양한 진돗개 마일로 그리고 최근에 가족이 된 길냥이 까미입니다 저희는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구요 다경가족이 우당탕탕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맥스, 마일로, 까미 같이 키워주시겠어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과 영상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까꿍 그렇게 읽어주세요 여기에 철저히 너무 그늘에만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 애기가 너 너무 좋대잖아 좀 만지게 해 주라 이요 zm 여기 또 왜 물어라 저녁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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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저거 이거를 아침으로 먹어볼까 해요 치즈 블루인치즈라고 트레이더 데서 산거 요런식으로 요렇게 6개 들어있거든요 불은 완전히 미디움 로우 히스로 해놓고 버터 저걸로 조금 모질러일 수 있어서 시리아를 좀 같이 먹으려고요 오늘의 아침식사 치즈 플랜트입니다 윗크림 뿌려서 위에다 시럽 뿌려 먹으면 됩니다 쭈욱 어이 제 친구가 캠퍼밴을 샀습니다 완전 부럽습니다 아 멋집니다 맨날 보고 솔리스를 샀습니다 비비야 드라이브에다가 대도 돼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아니야 너나 기억나? 맥스 누구야? 얘는 만져도 돼 어 얘는 만져도 돼 너무 크지? 어 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얘는 너무 착해 아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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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반가워 우선 얘를 완전히 풀리 만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일로를 데리고 올게 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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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니야 되게 얌전한데 지금 극도로 흥분한 상태야 자 우산은 앉아 우선 앉으세요 우선 앉으세요 여기 앉아봐 자 이제 마일로 오면은 Just don't look at him Don't pet him That's it 알았지? 얘도 얘도 만지지 말아야지 어 쟤 오면 얘도 만지지 말아야지 어 쟤 오면 얘도 만지지 말아야지 어 셋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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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냥 야 뭐 있겠어 하하하하 야 너 머리 미쳐 그냥 무시하면 돼 어 그냥 무시하면 돼 어 잘하려 있어 어 어 아 누구야 아 마일로 누구야 어 귀에다 속삭이니 마일로 누구야 어 어 누구야 기억나? 얘네 얘네 어 그냥 그냥 ignore 그냥 ignore 어 쟤 난리났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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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떻게 너무 좋은가 보다 마일로가 마일로 어디갔어 어 여기 있어 어 어 어 얘 만지고 싶어? 어때 만지고 싶어? 아기 만지고 싶어? 얘가 너보다 어려 마일로가 동생이야 마일로 어 마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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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 옳지 잠깐만 있어 컴대안 어 야 이거에 지금 우리 에르메스 백 하나 들어갔잖아 얘 너무 착했지 얘는 만져도 돼 얘는 마음껏 만져도 돼 너무 착했지 얘 이런게 좋아하지 얘는 진짜 모든이가 탐내는 개잖아 기분 너무 좋지 지금 맥스 오 이렇게 사랑 독차지 우리 맥스 뭐 세븐하드도 가고 뭐 동네 가까운게 아니 그래서 언제 산 거야 쟤를 정확한 4월인 작년 4월인가 작년 4월인가 어뜨니 나 오늘 니가 프랑스 앤 컨셀을 다 얘기를 해줘야돼 얘기해가지고 어 엉 엉 엉 엉 아니 진짜 그래 근데 우리는 애들도 있고 강아지는 사실 작긴 한데 그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좁아 작기는 좁는데 기동성이 너무 좋아 그래? 그래서 그게 장점 네 그게 장점이에요 그렇지 일로와 봐 고양이 있나 없나 쟤나 뛰면 돼 어 뛰면은 마일로가 앙 물을 수도 있어 옳지 가자 가자 누구야 얘 누구야 마일로 공댕이 물지마 여기서 보면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인다고 어디 응 여기 와 있는데 보통 없네 오늘 아침에 여기 있었거든 쟤가 까미야 어 마일로 까미 마일로 너무 잘했네 오늘 가보자 렛츠고 맥스도 일로 옳지 조심해 어 가자 가자 걸 조심해 마일로 너 마일로 뛰지마 뛰지마 고양이는 앞에 있어 응 응 응 마일로 맘에 들어? 응 그래? 귀여워? 근데 맥스가 귀여워 마일로가 귀여워 마일로는 맥스 둘 다 귀여워? 네 쟤네 또 그랬어 어 마일로는 저기서 지금 뭐가 있나봐 저기에 원래 먹고 있어 가 올라가보자 야 으아 으아아 말로 물면 안 되고 어어 신비암 포티라는 애ys 만화 캐릭터래요 너무 소주 안올리잖아요 뭐야 뭐야 어 야 이게 말로만 했던 새로 소주지 아 인어 만론은 신비암 포티라는 거나 아 그래? 편하게 만들어서 몸이 확실하게 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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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셔봤어? 5년 마셔봐 이거 정말 맛있어 진짜 이거 마셔봐야 돼 컴백 네 부드럽지? 향이 진짜 좋은데? 안 쓰죠? 향이 뭔가 오면이 강하게 많이 좋아해 마일로가 좋아, 마셔라 좋아 응 안 무서워? 마일로? 괜찮아? 응 안 무서워? 되나? 마일로 안 무서워? 마일로랑 나갈 거야? 여기 나가서 놀아 마일로랑 마일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도 나가 혼자 끼면 안 돼 끼면 안 돼 마일로랑 잘 놀아야 너네? 응 셋이 친구 같이 내려와 마일로 너무 재밌어 이나랑 쟤나랑 노는 거 응? 잘 노네 응? 이나랑 쟤나랑 노는 거 마일로 이거 마일로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이거 이거 마일로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이게 이렇게 짠 짠 이렇게 놀고 있어? 잠깐만 이모 저기 위에 보고 올게 마일로 하지마 마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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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콩순이 맥스야 맥스야 하지마 마일로가 인형이라 생각하네 걔라 생각은 못하고 받아들여야 안 움직이니까 마일로 누구야 나한테 캡슨 얜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애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라나 보기엔 또 오랜만이다. 고구마? 얘 고구마 좋아해? 나 고구마 있나? 나 고구마 있는데 고구마 줄까? 맛있어. 얘 먹는 거 이빨 부딪히는 거 봐. 완전히 애기 애기. 혓바닥도 너무 찔끔하다. 땅콩. 어떻게 꼬쳐. 아이고. 올라와? 조그맨. 가짜다. 가짜다 진짜. 굿보이. 예스 굿보이. 예스 굿보이. 젠토. 젠토. 애기 뿐이 왔어. 젠토. 젠토. 옳지. 조그만 애한테. 젠토. 얌전하게 해야 돼. 애기 겁주면 안 되고 맥슨. 옳지. 굿보이. 야 마일로가 의외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마일로 살살. 옳지. 오우. 롱. 야. 너희 너무 웃긴다. 마일로. 응? 야. 그래도 마일로가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진짜 나는 땡큐다. 야. 근데 비주얼이 애들이 예쁘니까. 어떻게 찍어도 예쁘네. 네. 내 거. 내 거. 내 거. 손을 못 벗어나 걔들도 이쁜 애들 좋아하는 거야 너는 뭐니? 빌어먹을 미모지상주의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얘가 속눈썹 좀 맛볼 거야 강울사탕 중에서 어 마일로가 지쳤어 지쳤어 너 강적을 만났구나 마일로 너네 안 추워? 안 추워? 아니 이그네를 이렇게 좋아해?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지금 애들이 추워해서 마일로 조끼를 입혀놨어요 마일로가 진짜 에너지로 밀리는 애가 아닌데 이 두 녀석한테 졌어요 지금 마일로 너무 피곤해 지금 헬로 오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마일로는 너무 똑같은데? 야 근데 진짜 애들이 너무 똑같다 안녕 누구지? 응 맥스 인사 좀 해 으음 응 헤헤헤 어? 이가 옆에 어디있다 없어졌다 얘가 원래 밤에 밥 먹으러 오는데 오늘 안 오네 아니면 지금 사람 인기차 있어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 어휴 이 차가 내 차여야 되는데 어? 세상에 이나 이모 구경 좀 시켜 줘 다행히 어 들어가봐 그럼 저 뒤에는 침대 위에서 자는 거야 누가 여기서 자 야 싱크도 이렇게 있고 어 거기 여기 위에도 올라가서 잘 수 있고 그리고 어 제발us osob 어 그 아에 뭐 Ireland 아 으 아 그냥 실망입니다 tired 응ques 네 아 MY Oh 으 으 으 으 아 다른 멤버 다 큰 거 같아 앞지속은 저걸로 막 츠개로 만들 수 있어서 난 여기 좀 가져왔어 아 그래? 다가가 작으니까 저 이거 뒤로 작게 해 놓은 게 에어멘트 색깔 여기 딱 맞게 나고 그래서 굳이 추울 때인데 아 진짜? 아 뭐 가게? 가지마? 이모 있다가 놀래 이모 가지마? 그리고 우리 냉장고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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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 알았어 응 또 와 캠퍼 밴 했는데 못 올게 뭐가 있네 뭘 보여줘야 돼? 아아 난 또 뭐 스페셜 뭘 했다고 하는 줄 알았어 이런거 적어 썼죠 그랬어 아유 잘했다 땅콩이 안녕 조심해서 가요 조심해서 가요 빠이 아이 좋겠다 어이 빨리 놀아 눈도 못 뜨겠어? 아유 아까 애들이랑 너무 심하게 놀았던 거 같지? 아유 어떡해 어떡해 꼭 신신 됐어 아이 우리 새끼 얘 지금 눈도 못 떠 ㅋㅋㅋㅋ 아 걱정하고